한글자막 by 김재현 우리 아이가 언니야 남들보다 좀 예민해요 응? 응? 근데 우리 엄마 자체도 되게 가물이 많아 지금 앞에 계신 분 가물이 많이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속에서 이렇게 풍파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근데 이 풍파를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엄마 자체가 너무 예민하단 말이야 이 작은 흐름에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다가 이 자손한테 목을 매는 사람이라고 아닌 거 같은데도 내가 이 작은 거에 이런 삶 속에 작은 거에도 휘청휘청휘청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서방에 제일 크게 들어오는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마다 근데다가 또 자식이 크게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이 있어요 서방보다 자식이 먼저인 사람이 있다고 근데 우리 엄마는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이 많다는 건 의외로 내가 욕심이 많다는 얘기야 남들이 아는 거 보단 저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성격은 털털하니까 근데 나는 다 편안해야 되는 사람이란 얘기야 근데 우리 딸이 엄마 지금 이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희 집? 여기 딸 결혼한 지 응 지금 이제 3년째 잡아들었나 봐요 3년째? 근데 우리 딸이 언니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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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무중처럼 좀 겪고 있어 엄마 괜찮아 어? 어? 여기가 아프다 그래야 되냐 아이가 되게 힘들어 보여 근데 지가 왜 그런지를 몰라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막 죽고 싶었다가 어떤 날은 막 이랬다가 어? 아 그렇다 근데다가 어떤 날은 또 신랑이 딱히 나쁜건 근데 우리 엄마 이 사위하고 사위가 괜찮은지 좀 물어봐라 맘에 안들어요 왜냐면 이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로 바늘로 쿡 찔러 근데 이거를 딸 자체도 애들을 되게 이뻐하거든요 근데 얘가 산후조리도 잘 못했고 사실은 연타로 낫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이 자체가 엄마한테 근심을 주기 싫어가지고 얘기를 잘 안해 더벅더벅 그래서 뭐에 상처를 받은 것처럼 계속 이렇게 옹당옹당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이가 살이 잘 안 빠졌어 엄마 걔는 되게 말랐어 말랐어 근데 왜 이렇게 자기에 대한 외모 이런 비관도 오고 너무 시집을 일찍 보냈어 엄마 일찍 보낸다가 지금 큰 애가 몇 살이야 엄마 이 손녀 애기 애기가 좀 두 살인가 세 살인가 큰 애가 연년생이니까 두 살 엄마 너무 힘들어 집이 가까워 엄마랑 멀어요 가까운 데로 좀 앉혀놓으면 안 되니 아 걔는 저기 전라도 광주로 가 너무 멀리 보네 그러니까 자주 보지도 못하고 걔한테서 연락도 안 오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속이 답답하거든요 엄마가 친정엄마가 한 번씩 내려가 보긴 해요 올 3월달에 한 번 가보고 안 갔어요 저도 또 일도 하다가 또 여다 하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쉽게 안 가지고 또 일단은 딸도 밉지만 사회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또 선뜻 못 가겠어 근데 엄마 이거 마음을 좀 풀어야 될 거 같아 우리 딸이 내색하면 조금 더 힘들어하니까 엄마한테 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거 같아 전화도 안 한다니까 응 응 근데 되게 힘들어해 애기 자체가 어떤 날은 기분 좋았다가 어떤 날은 조금 흐렸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기폭 좋은 중앙자처럼 근데 이게 뭐가 엄마 잘 들어봐 이게 뭐가 정신적으로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뭐 귀신병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 낯선 환경이야 엄마 얘한테는 너무 이 결혼이 좀 빨랐어요 엄마 근데다가 신랑이라는 이 사위라는 아이가 응 살뜰한 거 보이 살뜰한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무심한 아이거든 전형적인 조금 남자 스타일이야 근데다가 아이가 이렇게 따복따복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타입이 안 돼요 이 사위가 보기에는 말수도 좀 없는 거 같고 막 이렇거든 엄마 근데 아이가 조금 그렇고 엄마 원래 인천 출신이에요 저요 아니요 그럼 태어나기에는 충청도에서 태어났죠 충청도에서 응 근데 여튼 아 얘가 그렇다 엄마 나는 얘가 좀 우울증 산후우울증 같아 엄마 산후우울증 그런 거 느끼지만서도 네 또 금전적인 것도 조금 있고요 금전적인 것도 내년에는 조금 좋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얘하고 내 관계가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냥 지금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 어 이 아이가 하는 얘기는요 엄마한테 좀 서운한 게 조금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엄마도 아프지만 내가 그랬잖아 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온 거 같다고 엄마는 자식 근심이 조금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풀려가면 이 사위가 싫다라는 말을 엄마가 시집 갈 때 좀 했어요 학생회사 대놓고는 안했지만 걔하고 결혼 안했으면 좋겠다 걔가 별로다 맘에 안 든다 이상하게 봤을 때 그런 거 했잖아요 이제는 내 식구가 될 그게 아닌 거 같더라 응 그래도 그런 표현은 안했어야 돼 우리 딸은 거기서부터 좀 상처를 좀 받았고 그랬나봐요 어 형부한테는 안 그러더니 네 네 그래 그러기도 했고 또 시집을 보낼 때 엄마 딴에는 알뜰살뜰하게 해서 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딴에는 조금 뭐가 조금 서운했다 소리가 조금 불명이 천하옵소도 지금 하고요 못 느끼겠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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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에는 시집 갈 때 우리 혼수라는 걸 해서 보내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 서운하다 이런 부분도 조금 조금 아이가 조금 있구요 이게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 아이가 그거를 인정하기까지 엄마 엄마 말이 맞았어 인정하지도 못해 이제는 왜냐면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야 그러면 내 엄마가 아프기 때문이야 근데 딸이 엄마를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엄마 우리 딸아이 착한 아이예요 엄마 여리고 어 그 다음에 좀 억척이 같은 것도 조금 있어 엄마 근데 몸꼴이 약해 아이가 어 연타로 애기를 낳으면서 몸이 많이 허해지고 엄마 심신도 건강도 이렇게 마음도 머리도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애 키우는 게 힘들지 몰랐어 라는 생각을 지금 이랬다 해요 애기는 너무 이쁜데 그 다음에 신랑이 사위가 그렇게 능력이 지금 막 갖춰져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지가 막 왔다 갔다 하기도 좀 힘들고 그럼 이럴 때는 우리 엄마가 어른이잖아요 애기를 더 많이 품어 주는 게 엄마 어 난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 엄마가 새끼 못 이기잖아 뜯어 말리려고 그래도 먼저 빨리 갔었고 지가 선택한 거 이왕이면은 잘 살게끔 해줘야지 엄마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얘네 둘이가 지금 어 서른세까지 한 번은 고비가 온단 말이야 엄마 어 사내 못 사내 아직 기선제압이 안 끝났다고 둘이 네 엄마 부부에도 응 기승전계가 필요하잖아 주도권이라 그러지 이 싸움이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시댁 어른들이 참 어렵다 그래 이 딸내미가 어렵다 그래 네 좋으시면서도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사이를 조금 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제는 손자를 났으니까 너무 애들 너무 이쁘잖아 엄마 안 이뻐 이쁘죠 이쁘네 보고 싶고 응 아 삶도 저도 안 가지고 엄마 사실은 3월달에 갔을 적에는 문전박대를 당했거든 그러니까 더 갖고 싶지도 않고 딸한테 이제 또 애도 낳고 그랬으니까 애도 또 너무 지 몸이 힘든가 두 달 빨리 낳더라고 인큐베터에 지금 이따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요 응 저도 몸도 맘도 다 안 좋을 거예요 사실 지금 응 내가 그렇잖아 사누 그럼 이런 사이가 안 좋으면 사회라도 어머니 이렇게 해서 애기 낳았어요 내가 연락을 주고 안 하더라고 응 사회 자체도 안 해요 응 딸이 이제 쥐아파한테 막 이렇게 해서 애기 인큐베터로 들어갔어 하고 저한테도 안 하고 엄마 엄마가 사회한테 문자 남겨 사회한테 코로나 어떻게 지내냐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랬잖아 엄마가 에? 엄마 에? 이렇게 가슴 아파할 거면 네 싫은 내색도 안 했어야 돼 아 근데 딸이니까 알았어도 지금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지금 안 한다고 제 마음을 추스리고 추스러웠는데 그게 그게 쉽게 되냐고요 자식인데 이렇게 이렇게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응 그러니까 엄마의 순수한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아요 엄마 근데 우리 딸도 너무 해밀인데 네 그리고 항상 엄마 아이 자체가 엄마는 정말 사랑으로 키우긴 했지만 아이가 형제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한테는 어때요 어때요 올롤롱해 모의를 주자 똑같은 거래 저한테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주위 언니나 형부한테도 친정 식구들한테는 아예 그냥 연락을 끊은 거죠 딸 딸보다도 사위가 더 그래서 딸이 저렇게 마음을 접은 거 같아요 사위 때문에 눈치 보는 응 중간 입장에서 저도 이제 힘들으니까 아예 이제 저한테도 주위 언니한테도 안 하는 거 같아요 음 아 재작년에 새벽 4시에 사위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깜짝 놀라서 받아주는데 그냥 바로 끊어버려 그래서 딸한테 전화했지 딸이 좀 이따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 이 시간에 왠일로 전화했다니깐 내가 지 전화도 아니고 신랑 전화를 그 새벽에 보다가 눌렀겠어요 지네들끼리 그 시간까지 싸웠나봐 새벽 4시 반까지 내가 사위 괜찮냐고 물어보잖아 엄마 엄마 마음으로 그냥 잘 살라고 빌고 엄마가 딸내미한테 문자 남겨 딸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요즘 손자들 보고 싶고 손녀도 보고 싶고 근데 네 니가 제일 보고 싶다고 딸한테는 간간히 하죠 사위한테는 내가 사위한테도 하고 엄마 그래도 애는 이제 그렇다 엄마 그래도 그냥 그렇지 않겠냐 밥을 해줘도 애기들한테 못난 사이여도 어 그래도 새끼들 반으로 나눴잖아 그렇지 엄마 엄마 그걸 알면서도 속이 좁은거 제가 속이 좁은거죠 속이 좁은거죠 왜냐면 생각해봐 이 애들한테도 친아빠가 어 친아빠가 그래도 물을 한그릇 갖다주고 밥을 한술 떠줘도 사랑으로 먹이고 그러거든 엄마 아니야 어 그러니까 누가 자식이 결혼하고 뭐 했을때 반대하는거 아니다 딸이 그거에 많이 속상했고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근데 이미 늦었잖아 이왕이면 잘살아야지 근데 33살까지 이 딸림 33살까지 고비가 한번 꼭 와요 이해했어요 그런거 때문에 너희 엄마가 이렇게 야 너희집에서는 이거 해줬는데 우리집에서는 이거 안했잖아 이런 잘 자란 다툼으로 시작을 해서 얘네들이 시작을 했다고 그래도 얘가 자존심을 세서 그래도 애기밖에 애기가 너무 이쁘고 이 가정을 깨기시니까 지 딴에는 최선을 다할거야 엄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냥 조용히 반찬도 이렇게 담는거 있으면 조용히 택배로 요즘에 멋있어 엄마들 어? 가서 깨는 싸울거 같고 엄마 그러면은 딸은 충분히 알아 반찬도 택배로 해서 보내고 사위 좋아하는 걸로 딸 좋아하는 거 말고 어? 사위 좋아하는 걸로 바보같이 내 딸 좋아하는 것만 잔뜩 보내지 말고 어? 사위 좋아하는 거 듬뿍 보내고 어?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택배 보내주고 사위한테도 그냥 문자 한 번씩 보내고 어? 엄마 얘도 엄마 성격이 되게 예민해 예민해요 그러니까 지 몸도 안 좋고 엄청 예민해요 근데다가 애기를 연타놔서 어? 엄마 몸도 많이 갖고 누가 옆에서 솔직히 보살표 주지도 못한다 응? 보살표 주사고 시어머니도 일 다니시고 어? 없어요 보살표 주사고 지금 제가 일 다니고 일 안 다녀가지고 이번 애기 낳아서 저게도 엄마가 가서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대싸움을 다 잘라더라고요 지 마음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나도 또 일 다니다 보니까 또 그게 쉽지도 않고 근데 엄마 나중에는 또 엄마 마음 알아요 딸이 몰라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야 엄마 지금 이 신랑하고 사는 게 어 가정을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처음에 엄마의 이런 말 엄마도 표정 거짓말 한다고 못하잖아 표정으로 다 드러나 엄마 특히 어 좀 거짓말은 어 사회보면 아 한심해 아 저것 좀 해주지 저게 뭐라고 요즘에 어 남자애들이 빨래도 다 하고 설거지도 다 하고 야 설거 요즘 남자들이 그런다면서 세탁기는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빨래는 건조하고 고조기가 다 말리고 밥은 밥솥이 안 돼 너희들이 왜 힘드냐 애기 꼭 깎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근데 엄마 그냥 그렇다 어 그냥 위양이면 잘 살게 엄마가 마음으로 빌어줘 그거 밖에 없어 그 뱃밟고 해서 돌아오잖아 가정 깨져서 그거는 진짜 상상은 하면 안 되잖아 33살까지 고비 한 번 있어 그것만 넘기시면 돼 엄마 사위한테 잘해 사위한테 후회를 나중에 하더라도 엄마 아 알았습니다 이해했지 그러면 조금 되고 지금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놨는데 불어도 안오더라구요 어떻게 이사가도 되는 건지 이사 지금은 무슨 동이에요 원정동 누구 명의로 돼있어 엄마 근데 머리가 이렇게 아프지 재미야 엄마 이거 몇 년 살았어 8년 8년 여기 3집 쌌어요 엄마 아니 살던 집 살던 집 리모델링 한 번 했어요 다는 안 했어도 도대정판 화장실 밖으로 화장실 머리 아파 집 얘기하는데 머리가 아프네 엄마 근데 아예 보러 안오죠 네 올해 안나가 엄마 이거 언제 내놨어 몇 올해 여름 여름 되기 전에인가 여름 되기 전에 네 올해 안나가요 엄마 내년 봄 봄 봄 가을 내년 봄 가을 여름에는 또 안나가고 아예 안보러 오죠 엄마 처음에 한 번 보러오더니 그냥 신랑은 그러지 여러 가운데 내놔야지 한 가운데만 내놔 가지고 그게 되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요즘에도 그러게 한 가운데만 내놔도 연결돼 가지고 요즘은 다 먹는데 응 아예 그냥 내년에 나가 내년에 엄마 올해 안나가요 대준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년생 몇 년생만 얘기하세요 머리 아파 대준님 대준님 남편분 65년생 대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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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분 65년생 그러면 그냥 내년에도 스쿨이고 내년에 내놔 그냥 차라리 엄마 올해는 내년에 그리고 엄마 이 집에 곡소리 난다 그런다 누가 돌아가 아프신 분 있어? 돌아가신 분 있냐? 우리집 좀 응 시댁이나 아예 없어요? 시댁에 그냥 저기 시아주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돌아가신 얼마 전에 지나가셨어요 응 그러니까 상남약이 말이야 응 응 어 어 머리가 아파 지난달이구나 지난달에도 응 상문이 걸쳐져 있으니까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없게 아니고 앞으로 또 돌아가실 분 있어요 이 집에 또 뭐 진짜 친정적으로 시댁적으로 사돈이라도 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상문 진상문이 확겼어 엄마 저 집안에 집안에 나라천 대준 신점인 수도 있고 시댁인 수도 있고 네 나라천 대준님 보고 어 운전 조심하시라 하셔 에? 저요? 아 대준님 에 운전 조심하시라 에? 응 응 응 응 이해하셨지 엄마 네 어쨌든 문서 잘 안 띄워진다 그러셔 그 상문에 가려서 응 엄마 응 이미 상문이 좀 진작 돌았어 응 그리고 여기 딸내미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집다네는 살려고 노러간단다 응 응 냅둬라 요거 잘해는 줄에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응 네 사위한테 서운한거 집다네는 많아요 응 응 어쨌든 엄마 그 문서 잘 안 나가게 생겼다 집에 상문이 꽉 찼어 꽉 찼네 집 얘기하는데 집으로 확 상문이 껴버린거야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문서가 나가 여기서 이렇게 딱 결계를 친 건데 상품이 응 이해하셨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